이 판결에 대한 여권 대선 주자들의 반응이 논란입니다. 여권의 주자 대권 주자들의 반응은 공통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라는 식의 반응입니다. 이낙연 추미애 이 두 분은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돼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라는 식의 논평을 냈는데 이게 논란입니다. 2심 법원의 사모펀드 혐의에 대해서 한번 보죠. 무죄로 추가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심 씨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혐의 중에 장내 매수는 역시 일쯤과 마찬가지로 유죄. 장외 매수 부분은 무죄로 2심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모펀드 거래를 했다라는 거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된 거죠. 재판부는 이득 유무나 크기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했다, 투자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초래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에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라고 모두 무죄다.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 애초에 혐의 단정됐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다. 10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역시 사실과 다른 입장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냈고 인간적인 관계상 안타까움을 갖는 것까지 비판의 대상, 논평의 대상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적어도 사실관계는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제 사실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나오면 저도 사실은 잘 아는 사이라 상당히 좀 난처하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는 감정은 충분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리는 발언이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고 해서 상당히 제 입장과 처지라는 게 난처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을 부정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더 큰 문제를 초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추미애 후보라든지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마냥 무시는 할 수는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온 경선 과정상에서 나온 정치적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실 때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내정이 됐을 때 이 수사의 출발점은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였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수사를 많이 했고 내가 사모펀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이더라라는 이제 어디선가 반응 회사가 됐는데 이것으로부터 이제 수사가 된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100명이 넘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그리고 7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말하자면 입학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건 수사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경선 과정에 있는 이제 특수한 상황, 입장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노원지 기자, 이낙연 후보가 입 12위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7대 허위수팩 지금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바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돼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것 그리고 차명으로 거래했다라는 것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거에 관련된 이낙연 후보의 논평은 없었습니까? 네, 따로 그 부분 이제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오로지 일부 이제 무죄로 판결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낙연 추미애 후보는 이런 논리인 겁니다.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가 처음에 검찰 수사를 시작하는 명분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수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다면 검찰 수사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거고요. 아무래도 입시 비리 같은 경우는 뭔가 재판부가 상세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다 유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 논평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싶고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재직할 당시에 벌어진 수사였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수사를 주도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일부 무죄라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사모펀드 혐의에 대해서 박성호 변호사님 이렇게 볼게요. 쉽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했다. 1심, 2심 모두 인정한 거죠? 장래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그대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다만 장래 매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2심이 무죄로 그 결론을 뒤바꾸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모 씨로부터 주식 10만 주를 매수한 혐의를 가리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공개되지 않은 호대성 정보를 매도인은 모르는데 매수인이 아는 상태에서 상당히 싼 값의 주식을 매수해버리게 되면 이는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죠. 그럼 안 되죠. 다 미공개 정보 이용하면 모르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를 전제로 1심은 이 거래가 호대성 정보를 모르던 우씨로부터 정 교수가 매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2심은 더 심리를 해보니 이 10만 주의 매도인은 우씨가 아니더라. 코링크 PE가 실질적인 매도인이고 코링크 PE는 자체적으로 이미 미공개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매수한 정 교수나 매도한 코링크 PE나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만 그 결론이 뒤바뀐 것이지. 어쨌든 미공개 정보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장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죄로 된 것이지 장례 주식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금융관리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는 셈입니다. 그 미공개 정보를 조범동 씨가 제공했다라고 이 신문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범동 씨는 조국 전 장관의 오천 조카이고 조카잖아요.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그러면 그 미공개 정보는 오롯이 조범동 씨에 의해서 정경심 씨가 준 겁니까?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조범동 씨한테는 누가 정보를 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장례 매수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결국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오천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토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시장 경계 질서를 교란했다는 취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당시의 남편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잖아요. 민정수석은 공직자로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죠. 공직자윤리법인데 조국 전 장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 맞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경심 씨의 투자 과정 중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는 혐의가 지금 유죄가 2심에서 인정됐다면 부부의 경제권, 부부의 사정은 사실은 공동 경제 운명체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혐의에도 영향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의 공소 사실 중에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어느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과정에서 오고 간 돈의 보유 내역이나 거래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적어도 공직자윤리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건데 금융실명법 위반이잖아요. 그럼 왜 차명으로 했을까? 혹시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남편이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 안 됐습니까? 남편이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차명 거래를 했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조 전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이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이에 대해서 나의 민정수석 재직과 무관하게 처가 알아서 재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조 전 장관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남편이 민정수석으로서 재산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차명 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